경찰의 어떤 입장 소명하고 나오셨습니까? 어 일단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모바일 등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무혐의 주장하셨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? 받기는 안 될까요?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? 음성으로 나왔고요 어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어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 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입지 않게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휴대전화도 제출하신 건가요? 음 제출은 하지 않았고요 어 추후 필요에 의해서 제출할 목록이 있으면 제출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와야겠죠 네 오늘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뭐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? 경찰 측에서 말씀이신가요? 네 없겠죠 없었어요 오늘 조사가 무리한 조사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무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경찰 측도 음 개인적으로 저를 뭐 원한을 사고 이런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저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어 제 직업 특성상 혐의를 어 부정?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제가 마약 범죄와 어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기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간 동안 조사 받으셨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뤄졌나요? 웃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어 제가 뭐 이런 조사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 또한 어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어 수사 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경찰 측이 결정할 내용이고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 또한 뭐 아직 모르지만 어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어 결과를 정밀검사를 어 신속하게 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데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데 일단 크게 걱정하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믿고 기다리셨으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ea TM 수다 Who 네 良 where 아